휘파람 페스티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일소망 광장 콘서트 휘파람 페스티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사연을 맡은 고진엽이구요 네 저는 오늘 고진엽씨와 함께 진행을 맡게 될 히어런트 이지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소중하고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이 휘파람 페스티벌은요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하나올림이 주간 주최하고 있구요 더 라이트 그리고 더 라이트 스튜디오 그리고 선가마음 선교회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공연은 대중바이오서부터 뮤지컬 힙합 댄스 또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무대 한번 시작해볼까요? 그렇습니다 네 첫 무대는 재즈앤힘 밴드 분들의 캐러벤과 What a Wonderful World 입니다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멋진 한 날에 또 정말 기분 좋은 바람과 함께 소중한 분들 아름다운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서 노래하시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이 자리에 정말 어울리는 몸으로 저희가 성공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구나 함께 평화롭게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 What a Wonderful World 라는 곡 연주 시작하겠습니다 그이 아니라 저 먼저 BRF원도scene 응…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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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어떻게 해야지? 그게 왜 뭐하는 거야?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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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